얘들아! 화이! 오늘 게임 프루츠 배틀그라운드. 재밌어 보이지 않아? 일단 두 번째 플레이 밑에 스핀, 프루츠 눌러볼래? 퀄리티 진짜 좋지? 봐봐, 들어가봐. 네. 이거 원피스 초반에 나오는 술집이잖아, 술집. 여기 보면은 스핀이 있잖아. 이게 악마의 열매 랜덤 뽑기거든? 한 번 눌러볼래? 오른쪽에 보면은 일반, 흔치 않은, 휘기, 영웅, 전설급 열매가 있어. 일단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돌려보자고. 각자. 오케이. 가자! 와, 난 여기도 똥인가 보다. 냄비? 이게 뭐냐? 안 먹어. 제발! 에픽이 영웅이야, 전설이야? 장벽? 전설 아니야? 모래? 아, 나 왜 자꾸 모래만 나오냐? 나왔다! 뭐 나왔어? 이게 얼음 나왔는데? 어, 또이. 뭐야 또이, 빛빛 나왔네? 맞아. 아니, 그거 영웅이잖아. 토이는 항상 저렇게 운이 좋아. 온 우주가 또이를 도와주는 거 같아, 항상. 오, 이게 뭐야? 파르티잔. 아, 이거 창이네. 얼음 창이네. 오, 이제 걸 수 있어. 오, 오, 창이 눌리니까 계속 생기네? 컨트롤 누르면 달리기가 되고, Q 눌리면은 됐이 된다. 다들 무슨 열매야? 나는 폭탄 열매! 폭탄? 멜님 스킬 한 번 써봐. 누나 숫자 1번. 와우! 그거 여러 번 쓰면은 계속 레벨 올라가거든? 밑에 스킬들 있잖아. 이거 해금해야 돼. 레벨 올리면서. 과연 첫 번째는 누굴 만나게 될까? 로이는 무슨 열매야? 저요, 고무고문데요. 고무고무 좋은 거 아니야? 고무고무! 저 많이 좋진 않던데요? 고무고무다님 왜 크리스마스 때 안 왔어. 엄마가 사위감 온다고 기다렸는데 뭔 소리야? 안녕! 안녕! 진실해? 멜님 만났어? 사위감 일로 오세요. 아, 몸 사위감 여쭤보라? 제발 오지마. 멜림 세다! 아, 멜림 데미지 왜 이렇게 세? 난 창원 왜 이렇게 악해? 아, 멜림 잠깐만 우리 초암부터 나 쳐주지 말자. 아, 제발. 싫어.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 안 온 죄야. 우리 엄마를 기다리게 한 죄. 나 피 오나? 멜림 잠깐만. 아 내가 멜림한테 진다고 게임 접어야 돼, 이거 오늘. 야 라라라라! 자. 하나 더? 아, 죽었다! 여러분 나 9000장 살게. 에? 에? 무조건 최고 등급 열매 뽑고 만다, 전설. 우와, 나왔다! 여러분 나 화영 나왔습니다. 화영? 그게 무슨 등급이에요? 영웅이야, 영웅. 또이랑 같은 등급. 안 돼! 내가 싸그리 불태워버리겠어. 저러고 폭풍한테 죽으면 웃기겠다. 아휴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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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네네네네. 저거 뭐야? 우와, 진찬이. 어, 잠깐만. 멜림, 멜림, 잠깐만. 멜림, 나 아직 성장이야. 멜림, 나 아직 성장이야. 어쩌라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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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오우. 개쌤다. 이 상태로. 도망가자, 도망가자. 도망가자, 도망가자. 지찬이 나 계속 불 데미지 와. 하하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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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두 번째 스킬 나왔다. 멜림, 멜림, 멜림. 이리 와봐. 잠깐만, 봐봐봐. 멜림 쏘지마봐. 아, 아, 이런거구나. 하하. 이, 개쌍네? 하하. 하하. 야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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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야, 불 겁나 좋아. 내 스타일이야. 야, 이리 와봐요. 하하. 하하. 얄밉게 싸우는. 와보라고, 이 자식아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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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둘의 단점이 있네. 딜레이가 엄청 기네. 아, 데미지 왜 이렇게 쎄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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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 이기겠다. 일단 도망치자. 하하. 로야, 나랑 붙어볼래? 네, 콜. 하하. 딜레비다. 아, 아니. 저거, 모래 스킬 사기인게, 벽을 관통하네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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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i, 그치 그치. 하하. 오예? 안돼 안돼 사살려줘 사살려줘 오예! 봐봐 로이랑 영혼의 맞다이에서 이겼어 나 3스킬만 열고 콜러스엄 갈게 여깄다 여깄다 이게 뭐지? 이건 뭐지? 아 이거 내 몸 주위에 불 방추라는 거네 나 이제 그 전장에 뛰어든다 죽었다 이제 다들 다들 각오해라 내가 최강자다 저 삼렙입니다 삼렙? 왜? 저 어둠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 빨리 로이 좀 성장해라 두 번째 스킨은 열어야 될 거 아냐 네네 후다닥 하겠습니다 두 번째 6렙입니다 아 저렇게 위로 가는 스킨이구나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아 아아 어디 걸 다이야 아 아우 아 왜 이렇게 세 쭈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? 1번 스킬만 쓸 테니까 잘 피해. 내가 봐준다. 1번 스킬만으로 쭈겨준다. 멜루나 물 마시러 갔을 때 죽여야지. 저 사람 봐봐. 내가 봤을 때 최강자는 나인 것 같아. 쭈이 겁나 쎄.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? 뿌이 타임 타임 뿌이 타임. 나 타임을 쳐줘. 희기동 맞아라 제발 제발 맞아라. 아 졌다. 내가 봤을 때 뿌이가 최강자 맞는 것 같아. 내가 3명 다 이겼어. 저거 빛빛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. 지사님 언제 나한테 이길래. 질래? 아니 이번에 안 될 것 같아. 로이는 어디서 혼자 살고 있어? 내가 열심히 카메라맨 하고 있어? 저요? 좋아. 저 스킬 쓰고 있는데요? 가자. 뒷집사. 가자. 멜. 우리 최후의 결정을 하자꾸나. 화이팅. 내가 카메라 찍어줄게. 저 스스로 전장. 주해양. 연기 공격을 잘해야돼. 주어양. 큰거 먹였다. 아아. 추어양. 주어양. 쾌이 큰거 먹였다. 도도도도도. 노노노! 누구도! 확 밀라요! 할 수 있어! 어이 무편이야? 나 죽었다.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아! 졌다 졌다. 아! 큰 스킬 안 나갔다. 아 나 먹여야 돼! 간다! 먹여! 이겼다! 내가 이긴 거 같지? 아! 안 돼! 아니야 이거 주작이야. 나 루이님이랑 싸울래. 야 우리 배팅하자 멜님. 그래! 나는 무조건 또이. 나도 또이. 뭐예요 그게! 졌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뿅! 집! 빠! 내! 빠! 오 4 남았네? 5 남았네ont어инад스 5 남았네ont어인, 5 남았네ont어인, 10 남았네ont어인 택배, 9 남았네ont어인, 5 남았네ont어인 15 남았네ont어인